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개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7회 4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틀린게 아니고 옳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업, 입주권 매매의 대상인 경우,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분양가가 2억이면 그 2억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되고 나서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고요. 디귿에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분양권은 종전부동산란 적지 않죠? 입주권만 작성을 합니다. 종전부동산란은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불금액,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데요. 서식이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 전속중계계약서 서식,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3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리얼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 계약 조건 기한도 적습니다.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조건 기한이 없으면 안 적어도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요령, 전속중계계약서 기재요령,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동산거래 신고서 기재요령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분양계약,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적는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자, 다음은 28회 1번 문제입니다. 용어정이와 관련돼서 옳은 것입니다. 용어정이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정이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했는데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수와 관계없이 했는데, 즉 돈 안 받고 중개 보수 안 받고 계속 중개를 해주더라도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반대해석을 하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자, 5번 지문이 그러면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그레이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손님객자, 고객할 때 손님객자죠? 주관적은 주인 관점이고요. 객관적은 손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실장, 중개사무소에 있는 실장, 소속 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우리 흔히 동네에서는 실장이라고 하죠?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사장은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은 것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했는데 판사는 그것은 주관적 생각이고요. 객관적으로 봐서 중개행위에 해당됨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이 아니고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기억,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것 당연히 안되겠죠? 자격증을 팔아먹거나 사거나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다 안됩니다. 리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디겟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리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는 행위 다 안됩니다. 이 성명 사용이 양도 대여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이. 따라서 지문이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성명을 사용하겠다면 그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겠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됩니다.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네요.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빌려주든 팔아먹든 사든 팔든 다 안됩니다. 자격증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인중개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입니다.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개업 공개사가 사망하면 따라서 등록 효력은 상실됩니다. 사망하는 순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취소,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형벌 대상으로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